자 오늘 경기도 여주에 왔습니다 사장님 이게 차량명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? 트랙터 뭐라 그랬죠? 존디어 6630 프리미엄 존디어 6630 프리미엄 이 차량은 오늘 저희 탄 흡기에 R타입 하나 들어가고요 탄 배기는 지금 봐서 장착을 할 거고 지금 저희 고스트 냉각수 고스트 냉각수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0미리 두 병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장착 후에 고객님 한번 타보시고 어떻게 또 변하는지 해보도록 하구요 오늘 고객님은 원래 차량에 하셨다가 저희 라파플러스원에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걸 또 하나 옮겨 달았더니 효과를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도 작업을 하고 또 바깥에 바깥에 있습니다 봉고3 트랙터 작업 후에 봉고3까지 작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 가지고 안에서 진행하고 있네요 비닐하우스 안에서요 잠시 후 퇴직 주행이 된다면 주행하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도 여주에 출장 왔습니다 보이는 트랙터가 존디오 6630 125마력 이 트랙터에는 흡기 R타입 하나 그리고 배기 탄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병 첨가하고 사장님이 잠시 요거 내려봤는데 힘쓰는게 틀리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또 저 안에 조그만 존디오 지금 작업 중에 있거든요 기술 대표님이 작업 중에 있는데 요거는 존디오 410 410 존디오 410 35마력 짜리인데 잠시 후에 장착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로터리 한번 쳐보면 바로 아실거라고 요 차량에는 탄 N타입 N타입 하나 그리고 무동력 하나 두 개만 장착하고도 어떻게 변하는지 잠시 후에 고객님 로터리 한번 쳐보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인터뷰를 하고요 저희가 또 매장에 예약이 좀 많이 밀려서 바로 가봐야 될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업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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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